안녕하세요. 도구세명 배광식입니다. 네. 청장님을 만나본다고 해서 인터뷰 질문을 많이 뽑았는데요. 두 분이 드릴 질문은 지난 2년간의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 성과 중에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뽑는다는 성과가 있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슨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구는 이제 사규면적이 우리 전체 면적에서 한 65% 정도 차질하게 됩니다. 아마 그 면적은 우리 조직의 한 3배쯤 될 겁니다. 이 말은 되짚어서 이야기 들으면은 우리 생활 주변에 내 생활권 내에 상과 감이 굉장히 밀접하게 접속이 되겠다는 이야기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민선 6회에서 지금 같이 쭉 이제 녹색, 광기관 공간을 좀 많이 확충하고 또 수변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 하시는 과정에서 좀 자연의 여유로움과 여유를 저희룰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쭉 추진해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우리 칠봉 도구대가 가면은 서르지가 큰 곳이 있는데 서르지 수변생동공원 조선 1단계를 또 끝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금호감변에 포토캠핑양도 조선하고 또 주민들이 평일 물로 휴일이 굉장히 많이 찾는 한지산이나 맹목산이나 고홍산의 연합선이 이제 맹만산생로 하고 또 이제 정상으로 정지함으로 따라서 주민들이 산을 즐기면서 트레킹과 여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점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즘 자전거가 통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묵호 주민들이 이제 신청과 팔로션을 통해서 금호가가 연결되고 낙동화까지 연결하는 자전거구를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완료가 되면은 우리 복구에서 출발해서 낙동화까지 팔아서 저물리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건강을 어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행복에 비만을 두고 많은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취임 2주년 소외와 또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민전 6개월이 지나고 민전 7개월이 이제 완전 후반기에 들어간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시대가 변하면은 사회가치도 변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가치 중심으로 해서 보건, 복지, 환경 등 전부장에 있어서 우리 전부들이 피부로 치약할 수 있는 어떤 뭐 공공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2년 동안 이제 요즘 중앙정치권에서 부패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 부패방위시청을 만들고 정책을 추진해서 이제 중앙정보로부터 시청회가 1등을 다시 한번 그렇게 해오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은 이제 도청터에 이제 대구시청을 신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머리를 맞닿고 함께 했던 시간이 가장 길게 남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우리 도청터에 대구시청을 유치하는 것이 이제 실패를 했는데 이게 전화효의 계기가 오히려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견모 도청지 후적지는 대구에 60년대 70년대 근대 산업을 일으켰던 중력적인 역할을 했고 또 앞에 신청을 그리고 하는 뒤에 여름산을 배경을 해서 천하의 자연적인 조건을 갖고 있고 또 북대구 IC하고 신전대로 연결되고 또 통합신공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을 또 원활하게 되는 광역교통망이 아주 우수한 그런 길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조합경부에서 이제 5대 광역시에 서울에 가면 선남에 팡교에 태풍벨리를 있잖아요. 이것처럼 제2의 태풍벨리를 5대 광역시에 접니다. 만들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도시노우 특구 특구죠. 그래서 우리 북부에서 이제 지난 7일에 대구실에다가 도시노우 구조직 인정지역에 도시노우 특구를 만들었다고 권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실에서도 여러 대안이 있지만 대구실에서도 권위를 받아들여서 지난 16일자로 중앙정부에다가 유일한 당선후보자로 권위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이게 우리 권위를 받아들여야 되면 앞으로 대부분 개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의점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네. 그럼 2020년에 후반기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후반기를 달리고 있는데 후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가장 올 수능에 두고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국 도청 후정치 개발 문제입니다. 개국 도청 이전에 가고 남독에 대구시청 별관이 들어있는데 시청 별관이 들어있는데 신청이 되면 온갱하게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일곱 사는 이륙 주민들이 굉장한 상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밤에는 살리기 가기 에서도 개발 된 염원이 간회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인기 동안에 이러한 주민들의 염원을 신뢰시킬 수 있는 청사진을 하나하나 신뢰하는 것이 인기 내의 목표입니다. 아마 아마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도시룡합특구와 중앙정병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계무대학교 삼성창조 캠페스를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지역을 소위 말하면 도시룡합특구로 실현을 다 보러 왔습니다 다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대구형 체리콘배드라고 해서 헌이 제가 이야기하는 DNA입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AI, 인공기업 쪽으로 해서 관계기업과 인재가 공합된 통합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효과공간과 동시에 넣을 겁니다 늘러서 삼계연동에 있는 공항성과 심산동과 칠성 등의 근대사용 유적들 그리고 경북대학교 스마트단지를 다음날 연결해서 대구시 시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사람이 찾아올 거에요 그러면 거기서 소득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드는 게 제 목표고 이렇게 되면 이제 대구의 미래 변경을 이끌어갈 수 있는 통합플랫폼이 만들어질 겁니다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질문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사태에 북부는 어떻게 되겠는지 많은 구인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8일에 심천지발 확진자가 나뉘기 호나나 편드백이 연결되었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재단 대전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진회의를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검진과 자가 격리사람들에 세근된 전장관리체제를 유지하고 그리고 역학조사를 통해서 또 확산된 걸 막고 또 그런 방역을 유지해오고 있는 24시간 이제 가고 있는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소위 치약시설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개문반 등의 마스크나 손수예정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도 배부를 했고 또 재해시시장 같은 데는 다중비치 피어받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방역물품을 재벌해서 지역 방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걸 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지역을 사랑하면서 열정적으로 회법을 내주셨습니다 그런 획동을 해서 진영세가 지금 유지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에서 진영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10월 12일부로 이제 2단계로 완화가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재확산될 수 있는 이런 요인이 사회 구속구속에 지금 사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가 재확산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구청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해서 이제 방역 설치를 철저히 시키고도 방역 활동을 계속하면서도 또 재확산될이 될 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역 물품도 초과적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 사태를 막기 위해서 또 그쪽 바쁜 날짜를 많이 보냈네요 네 그럼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 안전과 복지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 정책이 있다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첫째로 이제 속박을 할 수 있는 것이 금연 4월에 보헌회관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북구 노인회하고 아홉 개 보헌단체를 이제 완료로 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그야말로 따뜻한 보험사를 마련했다는 데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복지 분야에 특별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부에서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점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 좀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끝난 없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 왔고 또 대구시 최초로 이제 의료보험팀 보장팀을 만들었습니다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의해서 사회관리를 포함해서 이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 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생활예수고시 사업으로 통합가족복원 지원센터를 지금 한창 논술 중에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서변동 1원에 이제 공공형 실내 어린이농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북구 미래를 책임질 미래 세대들에 대한 이제 공공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확정해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 북구가 요즘 절출산여다가 아이 키우고 어려운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북구는 이제 아이 키우고 좋은 그런 환경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뭐냐면 또 아 주민등의 자율적인 근본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는 주민주도행 안전바르기 사업을 취소를 쭉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이제 여성이나 1인 가구가 다시 살고 있는 태전동에 이제 원동 밀집촌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 등 감옥경제사 협의를 위해서 이제 안전골목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이 문제는 이제 안전문제는 아무리 감정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참가하는 안전체험 가족순례 교육하고 또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안전골든벨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이제 안전에서 직접 체험을 함으로 따라서 이제 안전기술을 높이고 또 안전사업 발전기술을 했을 때 이제 대응 능력을 높이는 이런 활동도 우전히 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삶이 좋은 입구로 만들기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어느덧 마지막 질문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 마디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제 당부를 들기 전에 이제 올해는 대단히 많은 사건 사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사건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경제정보나 생활정보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코로나가 진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주민모든분들은 우선 감사하고 고맙다는 이 말 전부터 먼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잠시 진세가 되지만은 만약에 조금이라도 방역 허점이 있어서 다시 재확산이 된다면은 1차 확산되보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충격이 훨씬 더 크고 거기서 벗어나기에는 너무나 긴 세대들이 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제 우리 구청과 함께 방역에 최선적인 어떤 노력을 기울여 주신 사람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은 우리 구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맞는 발전 대책을 세우고 정책을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주민 모든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 여러분은 온라인에는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한 해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께서 용기를 갖고 참아주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 사상에 이제 사실은 진지상에 더 들었는데 이정도에서 구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개인적인 방역 수신은 철저히 융소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다 같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인터뷰 의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